어 스펀키를 한다 보창인가요? 네 보창에 해치 까놨다 주관 어 우리 기준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하네요 24투로 돌지 마세요 54투로 돌지 마세요 54투로 오 내야 땜은 영어로 땜 맞아? 보 아니 땜 영어땜 맞아요 땜 진짜 충격이네 땜 맞습니다 서재클이고 유원클 저거 블루 계단에서 제가 들어 올렸거든요 주방에 있던 예거 다운 이거 블루 계단 계속 보고 있으니까 펴고 계시겠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 불로만 둘러가요 사이트? 그.. 눈 잡드있는데? 어 이거 천천히 가능? 아 뭐 피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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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아 뭐 얘 훔쳐가렸다 어? 아니 아 연막탄을 아 연막탄이 내 시야를 너무 막아냈어 여기 여기 일부 사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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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노래방 쉴드에 있고 사당 쉴드에 있고 사당 쉴드에 있고 어떻게 있는지는 둘 다 노래방 구석에 예거 아이고 아이고 북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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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방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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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큰일날뻔했네 와마이가 없었다 이거 슬래치는 죽었고 슬래치는 죽었고 슬래치는 죽었고 슬래치는 죽었고 슬래치는 죽었고 어 뒤에 아 우리 롯데 무섭다 무서워 썬더보드 안 깔아 아 네 어플 4개 다 펼치고 다 봤습니다 어 이거 흰게 바로 들어갔나? 그니까 보건으로 보내줘 아 네 하나 더 있어 킹게로시다 이거 최소 셋이였어요 라이언이라 버크 하나 더 하나 더 다시 또 교대 또 교대 내가 살릴게 그러고 플로레스 라스트 뭐에요? 디퓨트 여기 있는데 여기서 지키죠 뭐에요? 뭐에요? 애쉬 네이드랭니다 뭐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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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레어들이 오시긴 한데 들어가면 제가 죽을거 같긴 하거든요 이거는 다른 팀 넥! 팜팜 팜팜 또 사당실드에 뭐에요? 뭐지 제가 끌고있으면 있다 뒤에 킹이야 아 이거 안에 있어 안에 있어 잠깐만 여기 실드 깨드릴게요 이렇게 차고? 차고 이거 메버릭으로 룰룰룰 가야죠 룰룰 잡아먹어 메버리 굿는게 쎈다 이게 저거 쎈다 버드 쎈다 버드 또 10보 아 성강 내가 먹는데 이러면 아 미안해요 여기 룰룰에 멜로시 있고 에이비 사이에 카이디가 보고 있어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어 통계 채웠다 통계 아 이거 엠마가 동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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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트실 좀 줄여서 아 1대1이야 1대1이야 아 아 걔 똥깨미 진짜 근접에 칼빵 힐이요 썬더보드 있어 썬더보드 블루하나 블루하나 야 이거 염막으로 그쪽 벽이 여기 올라갑니다 빗쪽 벽이 hier 와이 이쪽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짝방이 짝방이 하나 있고 어 럭샷 당했어 라스 파이프 짝방 라스 파이프 짝방 라스 파이프 짝방 로테 쪽 와인 처리 좀 파이팅 제형 안해도 돼요 불로 도는 거 주세요 다시 와인으로 오세요 와인으로 오세요 아이스 나이스 라스 파이프 맞췄는데 내 생각 때문에 못 잡았어? 얘네가 어디로 뽑는데 아마 아 다리 봐 미쳤나봐 기님 여기 교대 좀 합시다 기님이 봐줘야 돼 잘해서 10분 옮겨도 돼요 오우 왠지 나이스 죽이고 복도 에이스 힐이에요 에이스 힐 아니네 난 누굴 때리 레이스 다운 레이스 다운 오우 야나가 에임이 안 좋아서 이겼다 이거 계단 해치 열고 4번 핀 그냥 총으로 쏴봐 4번 핀 그냥 집속탄이 맞고 죽는 거야 4번 핀 그냥 집속탄이 맞고 죽는 거야 이거 내가 먼저 들어가서 어그로 끌 테니까 이거 퓨즈 꽂아줘 어 그렇게 하면 돼 제과점에 애들 버티고 있을 거야 제과점 드로닝 해볼게 제과점은 제가 짝배에도 있다 와봐 이 짝배에 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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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간다잉 갈게요 뜯고 하려고요 어이 어떤 4번 CeBit 못 남았어 1번いました 킬바이스 2층을 다 먹었어 알리바이 안 죽었어 그냥 쑥 들어갔어 알리바이 해치드람 내가 놓을게 어차피 유닛 비췄어 따라와 하지만 저 친구가 내 다리를 내가 나이스 가르였다